생명존중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생명과학과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고부가 미래 역량 분야인 바이오 의학 산업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융합적 사고 능력을 가진 전문 연구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학과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재생의학, 생화학 유기합성, 전임상 임상 독성학, 분자 유전자 전공을 4가지 세부 연구 분야로 나누어 전문 연구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조직재생 관련 전문 연구 인재들은 선발을 통해 졸업 후 산학 연계 기업체들의 우선 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국내외 우수대학원의 진학을 통해서 줄기세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시밀러, 화장품 연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학년 생명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분야에 대해서 이론을 기부 멀리부터 차근히 배워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연예는 협성대학교 내에 바이오스타,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학 연구 기업에서 인턴십 및 산학 연계 기초 연구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어 연구 실무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수한 조직재생 관련 전문 연구 인재들은 선발을 통해 졸업 후 산학 연계 기업체들의 우선 취업 기회 부여, 국내외 우수대학원의 진학을 통해서 줄기세포,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시밀러, 화장품 연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세계를 선둘 수 있는 생명과학자, 생명공학자로서의 자부심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이 여러분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하고 독립된 사회인 생명과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성대 생명과학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Sen下次 만나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